안녕하세요. 컴퓨터줄본남자 시성자의 이서들입니다. 자, 며칠동안 제가 영상을 못올려드렸어요. 나름 바쁘기도 했고, 시스템 변경도 하고, 뭐... 가게 청소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청소요. 조금 늦었지만, 그때 실시간 방송때 보여드렸던 3월말 견적표를 오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음... 여기 제가 고른 부품들은 전부 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뭐... 메인보드 품질 비교라든지, 그래픽카드 품질 비교, SSD 품질 비교, 파워 고르는 방법 이런거 있잖아요.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아, 이 사람이 이 부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겁니다. 물론 주관적인 견양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 어찌 됐든 이 부품 구성 그대로 사시면은 실패할 일은 없을겁니다. 물론, 같은 가격대에 자기 마음에 드는게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품질로서는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견적입니다. 참조하시면은 좋겠죠. 일단,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가장 좌측에 있는 요거는, 이제 만원대 기준으로, 3, 40만원대, 5, 60만원대, 7, 80만원대, 이런 액수를 적어둔 거구요. 위에, B항목은, CPU, 어떤 CPU로 선택했냐, C는 그래픽, D는 메인보드, E는 메모리, F는 SSD, 이런식으로, 제품별로 어떤게 가장 추천하는지, 보기 쉽게 적어뒀습니다. 가격도, 제가 빨간색으로 다 폐기해졌으니까, 가격 한번 보시고, 네, 가장 걸맞는 가격인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가격같은 경우에는, 다나와 온라인 견적석, 3월 20일 기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더 쌀겁니다. 네, 그거 감안하시구요. 파란색으로 찍어졌는게,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라 생각을 하는데, 굳이 파란색 제품을 안사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거에요. 파란색, 에즈락걸 골라놨는데, 나는 에즈락 브랜드에 대해서, 안좋은 기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MSI꺼 가시면 되구요. 이 MSI꺼에 대해서, 뭐 안좋은 기억이 있다, AS나 이런거, 그러면은 에즈락이 가는거 맞겠죠? 그런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거 말고도, 녹색으로 칠해둔거는, 네, 대처품이라고, 내가 파란색으로 찍어두는 제품이, 마음에 안드시면은, 녹색 제품으로 변경하셔도, 괜찮다고 표기해둔겁니다. 자, 일단,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한번, 어떤식으로 견적을 짰는지, 보도록 하죠. 3, 40만원대는, 2200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펜티엄은 비슷한 가격대, 아시다시피, 2코어 4스레드, 쉽게 말해서, 듀얼코어입니다. 네.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3, 40만원대 쓰는 제품중에, 또 200G라고, 네, 2코어 4스레드짜리, AMD꺼, 좀 더 저렴한 제품이 있습니다. 한 7만원 정도 합니다. 그거 살 바에는, 3만원 더 주시고, 2200지 쓰세요. 네. 요새는, 코더코어 정도는 돼야, 넉넉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사용농도가, 사무용이라 하더라도, 머리수저가 많으면, 확실히 편하긴 편합니다. 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 40만원대는, 무리입니다. 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스갯설이로, 형님, 이 가격대의 그래픽카드는 무리입니다. 라고 적어두긴 했는데요. 네. 실제로도 무리입니다.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ST컴에서 유통하는, 예, 아수스 A320M 게이밍 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아수스 메인보드치고는, 적절한, 6페이지 전원부에, 전원부 히트싱크, 그러니까 방열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소켓이 4개인데다가, 겉으로 보기에도, 꽤나 이쁜 제품입니다. 예. 요가일 때는, 요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듀얼 채널로 구성해 주면 좋겠죠. 어차피, 4소켓 메인보드니까, 4기가 2개로, 듀얼 채널 구성해 주세요. 특히, 내장 그래픽의 경우, 듀얼 채널 구성시, 성능이 15%에서 20% 정도는 증가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음, 아무리 가성비 제품을 쓰더라도, 웨스턴 디지털 블루 정도 쓰신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성비, 가성비 하는 제품, 몇 개 사 써봤는데, 아무래도, 분량율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웬디 블루는 아직까지, 꽤나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량 이슈도 없고, 제가 직접 분량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그래도 나는, 좀 더 믿음이 가는 것 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 제품 860 예보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약간 더 저렴한 거, MX500도 있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FSP Hyper-K500이나, 아니면, 마이크리, 마닉, 클래식2 500W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제품이, 어, 많이 팔린대에 불구하고, 뭐, 제품에 큰 이슈가 없을 거요. 예, 제가 판매한 물건에서도, 마닉 같은 경우에는, 500대에 팔았을 때, 한두 개 정도 분량이 나오고요. FSP도, 한, 이삼백 개, 이삼백 개 팔아야, 한 개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요 두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무용도는, 음, 제가 케이스를, 두 종류를 찍어뒀습니다. 일단, 어, 이거 가지고 그래도, 게임도 같이 하시겠다. 그러면은, 왈츠, 곡스의 왈츠 제품, 요 제품을 추천드려요. 요 제품이, 보시다시피, 2만 5천원 밖에 안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전면 매시에, 3개의 펜을, 기본 동봉해줍니다. 요 쿨링이 나쁘지 않습니다. 2만 5천짜리 치고, 혹은, 순수하게 사무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쿨링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특히, 뭐, 아시는 분, 맞춰준다. 요 케이스가 깔끔해요. H300. 요 케이스는, 후면에 펜 하나밖에 없고, 상단 파워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사무용도로 쓰기에는, 충분한, 예,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총평가, 총평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 금액이 35만원에 채 넘치 않습니다. 예, 싸게 사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살까요? 한 33만원? 뭐, 그 정도에 살 수가 있으니까. 예, 요걸로는, 이제, 롤이나, 어, 배그는 못할지언정, 오버워치 정도는, 중업으로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사양이니까, 예, 가벼운, 간단한 캐주얼 게임 즐기기도 괜찮은 사양입니다. 자, 5, 60만원대. 이거는, 사실상, 위에 견적이랑 크게 다르지 않나요? 예, CPU도 똑같은 거 썼죠. 다만, 그래픽카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카드가, RX570이거든요. 이 RX570 제품이, 어, 1060, 3기가랑, 맞먹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게임쿠폰도, 그, 증정을 해주죠. 게임쿠폰을, 만약에, 뭐,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16만원 정도 하거든요. 16만원 정도 하는 거, 뭐, 사파이어보다 좀 더 저렴한 제품이 있어요. 16만, 17만원 정도 하는데, 요걸로 되는 거, 쿠폰 팔고 그러면, 한 11만원, 12만원에 사게 됩니다. 네, 좀, 가성비가 최고의 그래픽카드다 생각해요. 네, 중고를 제외하면요. 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에즈락 프로4라든지, 아니면 MSI, 어, 박격포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에즈락 프로4 같은 경우는, 9만원대 정도에 살 수가 있고, 박격포는 11만원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박격포가 전원분은 조금 더 좋아요. 온도도 착하게 나오고요. 대신 가격은, 에즈락 프로4가 좀 더 싸겠죠. 어, 에즈락 프로4 살 때, 주의하실 점이, 에즈윈 유통 제품을 사세요. 요 놈이 AS를 좀 더 잘해줍니다, 에즈윈이. 어, 박격포 같은 경우는, CS이노베이션한테서 AS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싫어하시는 분도 좀 있지만, 제품 자체는 괜찮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음, 4기가 2개 혹은, 8기가 2개로 가시면 돼요. 액수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 내가 예산안에 따라 맞춰서 가시면 될 겁니다. 삼성 메모리. 삼성 메모리가, 어, 기본 메모리 중에서는 오버클릭이 제일 잘 됩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뽑기운이 있겠지만요. 어, SSD는, 뭐, 따로, 위에랑 똑같은 말을 추가로 적지 않고, 웬디 블루를 골라놨고요. 파워도 똑같이 추가로 적지 않고, FSP 하이퍼 K500W를 적어놨습니다. 어, 요 파워로도, 요 정도 그래픽 카드 추가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케이스는, 어, 요번에는 이제 조금 더 비싼 케이스로 정해놨어요. 위에 거 케이스들은 아무래도, 강판이 얇고, 소음이 조금 있거든요. 좀 더 품질이 좋은 케이스. 어, 베스트셀러죠. 아수라, 요 제품이요. 약간 더 마감이 좋고요. 쿨링도, 구조상, 조금 더 좋습니다. 요 제품을 쓰시거나, 혹은, 어, 곡스 제품 중에, 엘도라도라는 게 있어요. 요 놈은, 제, 아수라 케이스들은 좀 많이 작아요. 예, 폭은 비슷한데, 앞뒤로 좀 작아요. 대신, 풀메시에, RG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케이스가 조금 이뻐요. 예, RGB가 취향이신 분은 요걸로 가시면 됩니다. 총액 같은 경우에는 랩 용량에 따라 바뀌게 되겠지만, 55만원대에서 62만원 정도 합니다. 요 정도의, 그, 컴퓨터로도, 베그나, 먼헌, 디비전, 로아 등등은, 중업 정도로, 옵션 타입에서, 60프레임 정도는 뿜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돈이 없고, 게임이, 그러니까 예산안이 적고, 게임이 즐기고 싶다, 웬만한 게임 다 해보고 싶다 싶으면, 요 견적으로 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음, 780은 사실 요 견적에서, CPU가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요. 예, CPU를 2600으로 바뀌었습니다. 26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가 6개로 변경이 되죠. 이 4코어짜리랑은, 꽤나 성능차게 납니다. 2600은, CPU 오버를 할 경우, 사실상, 인텔 아이파이브 9400F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실 거면, 메모리 오버라든지, CPU 오버라든지, 특히 메모리 오버는 필수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메모리 오버를 할 줄 모른다고 하시면, 제 채널 참조하시면 됩니다. 4대 회사 메모리 오버 하는 방법, 다 올려놨어요. 아스, 기가바이트, MSI, 에즈랑요. 네, A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570 가는 거고요. B안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나온지 얼마 안된 신제품이죠. 예, GTX 1660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GTX 1660이, 평균적으로 성능이 2, 30% 정도 좋습니다. RX 570보다. 또, GTX 1660은, 오버클럭도 잘 먹히기 때문에, 한 코어를 100정도 넣고 쓰는 건 괜찮아요. 뭐, 2, 300 들어간다고 너무 높게 쓰시면,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어지근하면 노말로 쓰시고, 올려쓰신다면 100정도만 올려주세요. 메인보드는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B사우고 스틸레젠더라든지, 아니면은, 게이밍프로 카본AC, 아니면은, 박교포,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 게이밍프로 카본AC는, 좀 비싸니까, 차후에 3세대 갈아탈 생각을 하고, 메인보드 좀 좋은 걸 산다 할 때 가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박교포나 스틸레젠더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박교포가 품진도 좋고, 스틸레젠더가 보기에 좀 더 이쁩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9400F를 고르셨다면은, 음, 여기, MSI, H310M, 프로, DV 플러스로 사시면 됩니다. 요게 6페이지라서, 나는 그냥 그냥 쓸만할 거예요. 저 케이크는 실패로 적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VCC는 4페이지입니다. i5 정도는 버텨줘요. 물론 오버클럭은 불가능하겠지만, 어, 아시다시피, 인텔은 제트보드 빼고는, 오버클럭이 안됩니다. 메모리는 여전히 삼성 메모리고요. SSD도 그대로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500W로도 충분하지만, 100W 정도, 어, 더 넣어서, 600W로 넉넉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차후에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수라가 여전히 들어가 있고요. 네, 아수라는 기본펜 3개의, 메쉬, 아크릴, 3중주의, 준수한 쿨링 베스트셀러입니다. 어, 요 제품보다 약간 더 비싸지만, 나는 이제 좀 더 이쁜 케이스 사고 싶다. 요 제품 추천드립니다. 마이크로닉스 T500 강화유리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 화이트 LED가 기본으로 되어있고요. 전면이 강화유리지만, 측면이 그냥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강화유리치곤 쿨링이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기본 쿨러의, 음, 풍량이 68 CFM인가 그럴까요? 꽤나 높은 쪽에 속합니다. 상단에 순행쿨러 24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요 제품 쓰시면은, 쿨링도 만족하고, 겉으로 봤을때도 이쁠겁니다. 요 제품은, RGB 버전도 있습니다. 가격이 8000정도 더 비싼데요. T500V를 사시면 RGB입니다. 요거 색깔을 원한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메인보드와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금액 같은 경우는, A안. 그러니까, 2600에, RX570에, B450 보드, RAM 16GB, 250 SSD, 600W 파워, 이렇게 하면은, 70만원 정도 하고요. 비안. 어... 그래픽카드만 변경이 된거죠. 그래픽카드만 1660으로 변경됐습니다. 11만원 정도가 더 붙어요. 비안 같은 경우는 80만원 정도 합니다. 비안이 게임 프레임이 확실히 잘 나옵니다. 1660 정도는, RX2600으로도, RAM 오버만 하면 충분히 버텨주기 때문에, 굳이 인텔 쪽으로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관련 영상 올려드린거였으니까, CPU에 맞는 그래픽카드라는 영상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자, 90에서 110부터는, 이제 인텔 갈만 합니다. 예. 여전히 AMD 가시고, 좀 더 좋은 그래픽카드 사셔도 되고요. 추천하는 전자인데요. 후자를 왜 추천하지 않느냐. 물론 2600 노말보다는, 2600X PBO 키는게, 아무리 오버하더라도, 후자가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9400F보다는, 9600K를 쓰는게, 오버를 안 하더라도, 9600K를 오버 안 하더라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8%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지만, 가격은, 9400F와 9600K는, 10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10만 5천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은, 전자를 추천합니다. 다만, 액수가 애매하게 좀 더 남는다. 그럴 때, 후자로 가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 액수가 애매하게 남을 때요. A안 같은 경우는, 1669Ti를 사용했습니다. 1669Ti는, 2600 노말를, 4.0에, 3200 정도로 오버 해주시면, 충분히 버텨주고요. 2060은, 2600으로, 2600이나, 9400F로는, 약간의 프레임 드랍이 있지만, 심하지 않습니다. 성능이, 최대가 100이라고 썼을 때, 한 96%, 9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60에, 짝지어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9600K와 2060이, 가장 좋은 짝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가격대가 오르겠죠. 메인보드도, 별로 다를 것 없어요. 박격포나 스틸레전도, 여전히 추천하고 있고요. 비안, 내가, 인텔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B360M, 박격포나, 아니면, 에즈라, B360M 프로4, 혹은, 기가바이트, B360M 어로스, 정도로 가주시면 됩니다. 셋 다 비슷비슷한데, 박격포가, 품질은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기가바이트가 갔을 때는, PC 디렉터 쪽으로 가세요. 그쪽에 AS가 좋습니다. 메모리는, 여전히 동일하고요. SSD, 파워, 다 동일하지만, SSD만 용량을 뻥튀게 씁니다. 3만 몇천원 더 주면, 용량이 두배가 됩니다. 게임 보통, 큰 용량인거, 3, 4개 깔면, 250은 가득 차거든요. 500정도로 까시면, 웬만한 게임 대여섯개는 충분히 까니까, 넉넉하게 쓰실거에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T500의 RGB 버전과, 그리고 이제, L530이라는, 공랭에서는, 6만원대 최고의 쿨링을 보여주는 케이스를, 골라놨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전면이 좀 투박하게 생겼지만, 5, 6만원대에서는, 이놈이 마감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펜 속도 컨트롤러가 있어요. 펜을 끌 수도 있고, 느린 속도로 돌릴 수도 있고, 빠른 속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펜2라고 하는, 풍량이 꽤나 괜찮은 펜이,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랭으로 쓰실때는, 이 케이스가 정말 괜찮아요. 가격은 6만원 정도 할겁니다. 네, 이 제품을 쓰시거나, 아니면, 쿨러마스터에, MB511을 사용하셔도 돼요. MB511 같은 경우에는, 저거보다 더 못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전면에 완벽한 풀멧이기 때문에, 예, 흡기가 매우 원활하고요. 기본 펜에 풍량이 좋습니다. 그리고 RGB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면 펜 3개는요. 후면에는 없어요. 그리고 상단에, 240mm짜리까지, 그, 일체형 쿨러가, 메모리 박렬판이 달린 램을 사더라도, 간섭이 없습니다. 예, 쿨링도 뛰어나고, 마감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가격이 7만원대 후반으로, 제법 비싸고요. 예, 그리고, 생리세가 좀, 좀 더 많이 투박합니다. 네, 이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어, 케이스는, 자신이 원하시는거 사시면 되고요. 어, A안으로 해서, 제일 저렴한 쪽으로, 그러니까, 1660에 2600을 넣었을때는, 91만원 정도 나오고요. 자, B안으로 해서 제일 비싼쪽. 그러니까, 음, 9400F에, 예를들어 뭐, 9400F 플러스 2060 정도? 예, 그렇게 하시면은, 예, 110만원 정도 합니다. 네. 자, 각 CPU를 변경을 했을때, 추가금액이 얼마인지 적어뒀거든요. 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예. 어, 혹시나, 어, 우측 하단에, 제 얼굴 때문에, 이제 가려서 못봄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제,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이거 다운받을 수 있을게 올려드릴테니까, 예,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120, 20에서, 140만원대 한번 볼게요. QHD, 혹은, 고사양게임을 하신다면은, 네, A안으로 가주세요. QHD 모니터 사실거다. A안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QHD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0, 70 정도는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 FPS게임류, 그러니까, 촉소능, 베그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인기있는 에이펙스 레전드라든지, 네, 이런 종류 게임을 하실 때 있잖아요. 혹은, 국내 온라인 게임 할 때, 그럴 때는, CPU가 중요합니다. CPU에, 클럭이 어느정도 받쳐져야, 프레임을 쭉쭉쭉 잘 뽑아줘요. 밀리지 않고, 최소 프레임 유질도 좋고요. 예, 그때는, B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나는 둘 다, 그러니까, 여러 게임을, 다양하게 즐기지만, 밸런스가 잘 맞는 걸 원한다. 돈 액수가 좀 늘어나지만, C안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제품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8700을, 벌크로 골라놓은 이유는, 요 같은 경우에는, 정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벌크로 찍어뒀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자, 동일합니다. 셋 다, A안이든, B안이든, CR이든, 예, 2070 추천드렸고요. 왜 이노3D 제품을 추천했느냐? 이노3D 제품이, 음, 일단 히트파이프로 넉넉하게 사용했고요. 팬이 좀 작기 때문에, 다소 소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쿨링 성능 자체는, 평범한 수준은 들어갑니다. 이노3D가, AS를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백풀이 있는데, 저렴해요. 네, 그래서 이노3D를 추천드렸고요. 나는, 몇 푼 더 보태고, 더 괜찮은 제품을 쓰겠다. ENTEC, STOM DUAL이나, 아니면, 팔렛, 슈젯으로 가시면 됩니다. 팔렛, 슈젯이, AS 잘해주고, ENTEC, 슈젯 제품이랑, 다른게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STOM DUAL 보다는, 약간 한 수 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제품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 A안 같은 경우에는, 보자. 제가 이거 설명해 놓는 거는, 읽어보면 이해는 가시죠? 예, 2600조합으로, 극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A안 가는 거고요. QHD에서는, 그리고, 2K가 아니라, FHD에서, 프레임 잘 뽑아주려면, CPU가 중요하니까, 9600K로 가신 거고요. 예,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CPU는 사실상, 8700입니다. 요거는, 저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CPU와, 예, 그래픽 카드, 짝 찍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 참조하시면 될 거에요. A안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예, B450M, 스틸레전드나, 아니면 박교포, 여전히, 고제품으로 가시면 되고요. B나 C안은, 인텔 제품이잖아요. 램 오버를 안 한다. 예, 전혀 안 한다. CPU 오버를 안 할 것이다. 그러면, B360M, 박교포나, 아니면, B360, 그, AORUS 가시면 되요. M, AORUS. 그리고, 램 오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성비 제품은, GIGABYTE, Z300UD, Diorable Edition, 예, 요 제품 가시면 됩니다. 물론, PC 디렉트 유통으로요. 그리고, 조금 더 오버를 하고 싶다. ASURA X4 가셔도 되고요. 난 좀 이쁜 보드 갖고 싶다. 그러면, AORUS ELITE 가셔도 됩니다. 이걸로 갈 경우에는, 8700 있으면, 램 오버가 가능하고요. 9600 같은 경우에는, CPU랑 램 오버, 둘 다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트보드 가져서, 램 오버 하는 것도, 꽤나 추천드립니다. 평균 게임 프레임이, 5프레임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요. 네. 빠릿빠릿한 것도 있고요.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지를 위해서, 일반 상승램이 아니라, 램 발렴판을 추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존스버 NC-2라고, 요 RGB 박렬판이 있거든요. 메모리용. 요 박렬판 달 경우에는, 어, 메인보드가, 그 뭐, 아우라 싱크라든지, 이런거 지원할 경우에, 예. 메인보드와, 색깔을 동기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꽤나 이뻐요. 예. 가격은 3만 3천원 정도 할겁니다. 장착하기엔 쉬워요. 그리고, 아예, 나는, 내가 직접 붙이는건 귀찮다. 되있는거 사겠다. 사실 가격차 얼마 안나거든요. 티포스램이, 가장 저렴한 아우라 싱크 메모리인데요. 요게 13만 5천원 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램에 박렬판 달거나, 이거랑, 깨끗해봤자, 예. 5천원 정도 차이니까, 티포스 메모리 가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후자를 좀 더 추천하긴 해요. 이쁜걸 원하시면 이거 사세요. 어, 아이고, 잘 못 눌렀네요. 어, SSD는 여전합니다. 500기가짜리 웬디 블루를 추천하고요. 아시죠? 여유가 좀 되시면, 삼성 에보 500기가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약 2만원 정도 더 비싸요. 자, 전기세 걱정이 없고, 한 푼이라도, 예, 예산안을 아끼고 싶다 싶으시면은, 뭐, 하이퍼, 어, K700W를 가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로니스 700W로 가시면 되고요. 안정적이고, 전기세도 좀 적게 나오는, 솔직히, 3년, 4년 쓰면은, 요 제품 간에, 변환 효율 차이로, 전기세 아껴 놓는게, 3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3, 4년 쓰신다고 치면은, 예, 그래서 후자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기세를 내가 낸다고 했을 때, 예, 안텍, 엣지, 프로포 골드, 750, 뭐, 늘러러 가시면 괜찮습니다. 이거 시소닉 OEM이라서, 제품 자체가 안에, 부품 구성이 괜찮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케이스가 나왔죠. 사실 위에 있는 케이스, 다들, 위에 걸로 골라 쓰셔도 돼요. 아수라든지, 아니면 T500이라든지, MB511이라든지,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이제, 다른 케이스 원하시는 분들, 원해서, 있으실 수 있으니까, 예, J700 이것도, 가성비 괜찮습니다. 다만, 마감은 좀 떨어져요. 쿨링도 괜찮고요. RGB가 적용되어 있고요. RGB는 색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혹은, 화이트 컨셉을 원하시면은, Z300 가시면 돼요. Z300 제품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닉스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컨셉에, 전면에 라인 들어온 거랑, 측면에 LED 들어온 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메인보드에 연동이 돼요. 그리고, 기본 팬은, 세 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풍량은 평범한 수준이고, 전면매치라서, 쿨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LED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지만, 이 쿨러들은, 색깔이 변경이 안됩니다. 케이스 이쁩니다. 이거 조립하면, 상단에 수냉쿨러 달아쓰신다면, 꽤 괜찮은 조합의 케이스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아니면, 920T, 타이탄글래스, 이 제품 사셔서, 하단에 기본적으로, 흡기팬 3개가 달렸거든요. 상단에 배기팬 3개 달고, 중간에, 공랭쿨러를 쓰시거나, 아니면, 상단에, 240이나, 360mm짜리, 라디를 가지고 있는, 일체형, 잡스를 달아서 쓰시면, 쿨링이, 제법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이거, 파워쪽에, 흡기홀이, 좀 막혀있다는, 그런, 그것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이슈가 있는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측면에, 거기 말고도 구멍 뚫리는 데가, 여러 군데에 있어서, 파워가 충분히, 바람에 땡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은 걱정 안하시고, 이거 사셔도 됩니다. 견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뭐뭐 써서, 나왔는지, 적어줬어요. AN, 그러니까, QHD 모니터 했었을 때, 2600, AMD CPU, 라이젠의, 2070 그래픽 카드, 그리고, 700W 파워, J700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대략적으로, 120만원 정도 나오고요. 네, 비앙 같은 경우에는, 9600K에, 이게 이제, 배그 같은 거 하실 때, 이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램오버, CPU, 국민오버, 4.7 정도 땡겨주시고요. 2070 넣고, 이제, 750 파워, 괜찮은 거, 안텍골드 쓰시고요. Z390, UD, 듀오로벌 에디션, PC 디렉트, 제품 쓰시고, 기본적으로, 9600K는, 쿨러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게임맥스 쿨러를 추가로 하시면, 1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예, 시야는, 이제, 가장 적절한 밸런스라 그랬죠. 8700 벌크에, 2070, B360, 어차피 오버가 안되는 CPU니까, 굳이 오버 하려고 안 가셔도 돼요. B360M, 오로스라든지 아니면, 바퀴퍼 가시고요. 거기에, 750W짜리 파워, J700, 케이스에, 겜맥 400, 벌크 제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쿨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쿨러 포함하는 벌크 제품도 있는데, 그냥, 겜맥 400 쓰세요. 이정도 가격되면, 8700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오버 안하고 쓸 때, 147만원 정도, 액수가 나옵니다. 어, 저는, 셋 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용도에 맞춰서. 자, 150부터 200은, 꽤나, 견주 액수도 뻥튀기 되고, 예, 어, 겉으로 보기에도,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어, 120에서 140 견적에, 시안 있잖아요. 시안. 예, 이 시안 거를, 고대로 땡겨와서, CPU만 변경하시면 돼요. CPU만, 9700캐로 쓸텐데, 시안에 골랐던, 어, 이노3D, RTX, 그래픽 카드 말고, 다른 걸 추천드릴게요. 예, 보시다시피, 어, EMTEC, 스톰 듀얼요. 이게 베스트셀러죠. 예, 잘 팔립니다. 뭐 하나 떨어진 게 없어요. AS는 최고고요. 어, 쿨링, 중상, 중상, 그리고, 소음, 중상. 네, 근데 외형적으로는, 조금 안 이쁠 수 있어요. 화이트의 LED, 고객이 조금 안 이쁠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괜찮습니다. 제품. 어, AS와 같은 가격이 오버가 잘 되는 보드를 원하시면은, 이제, Z390-E4로 가시고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성 브러스 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Z390-UD, 드러블 에디션을 가시고요. 국민 오번만 할 거고,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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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보드를 원한다. 그럼, 어로스 엘리트로 가세요. 어로스 엘리트가 왜 자꾸 이쁘다 그랬는지, 눌러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 램은, 아까 위에랑 똑같습니다. 예, SSD도 똑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쯤 되면은, 스탠다드 파워는 그냥 걸으세요. 골드급으로 가세요. 어, 시소닉 OEM 파워인, 안텍, 엣지, 프로, 750, 골드, 어, 풀 모듈러가, 가격이 10만원 밖에 안합니다. 예, 요 제품으로 가세요. AS가 7년으로 상당히 깁니다. 네, 물론 시소닉 제품이 좀 더 좋긴 해요. 근데 시소닉 거는, 한 2, 3만원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A안 같은 경우에는, 9700K니까, 일체형 2열 순행 정도는, 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그거랑 컨셉 맞추자니, 제가 Z300 화이트 컨셉을 잡아줬어요. B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요 케이스에요. 331S 스피시입니다. 기본적으로, 0.7T에요. 강판이, 강판이 꽤나 두꺼운 편이고요. 앞에 플라스틱이, 약간 싸고 그래티가긴 하지만, 예, 전면이 풀 메쉬에 가깝기 때문에, 쿨링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요. RGB가 적용되어 있으면서, 기본 펜이, 전면에 3개, 후면 하나, 4개가, 추가 동봉이 됩니다. 상단에, 240mm나, 280mm, 네, 펜이, 둘 다, 280이 장착되는게 좀 드물어요. 네, 둘 다 일체형 순행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공랭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위에 추가 펜을 달고, 아니면, 짭스를 달아 쓰셔도 괜찮은, 제품이겠죠. 자, 견적을 내보면은, 9700K, 2070, Z390, UD에, 삼선네, 웬디, 안텍, 파워에, L240, 짭스. 이거, L240 짭스는, 게임맥스, L240 얘기하는 겁니다. 7만 얼마 정도 할까요? 다 합치면, 한 17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올 겁니다. 이걸 가시거나, 아니면은, 음, 예를들어, 280mm 짭스를 하신다 그러면, 에브가, CLC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 놈은 소음은 좀 있어요. 쿨링은 더 좋고요. B안으로 가셨다. B안으로 가시면은, 어, CPU는 그대로 8700, 벌크. 그러니까, 요 앞에, 120 견적에, C안에, 8700 벌크를 그대로 쓸 겁니다. 거기서, 그래픽 카드는, 변경할거에요. 2080, HV, 몬스터 제품을 쓸건데, 이게 ENT 유통이기 때문에, AS는 잘해주거든요. 쿨링도, 준수합니다. 외형적인거는, 취향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인보드는, Z390, UD에, 메모리, SSD, 파워는 다 동일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동일한걸 썼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쭉 내보잖아요. 예. 참고로, 게임맥 400, 쿨러 가격도 포함을 한겁니다. 대략, 200만원 정도 합니다. 200만원, 비안은. 비안이, 음, 일단 게임 프레임은, A안보다 좀 더 잘 나올거에요. 좀 더 잘 나올건데, A안은, 좋은 CPU 들고, CPU를 오버해서, 재미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A안으로 가시고요. 특히, A안이 최소 프레임 유지가 좋습니다. B안 같은 경우에는, 최대 프레임 자체가, 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펭균 프레임 높은, 높은 상태로,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혹은, 2K 모니터, 아니면, 완전 풀옵으로, 어, 고사양 게임들을 하고 싶다 싶으면, B안으로 가시면 괜찮아요. 견적은, 이렇게 내드렸는데, A안, B안, 대충 섞어가도 돼요. 여기 안에 있는 부품도, 다 괜찮은 부품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거 골라서, X은 좀 변경되더라도, 섞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200만원 이상을 볼게요. 200이사 깐통에는 A안, 본인이, 오버도 할 줄 알고, 또 따도 할 줄 안다. 그러면은, 8700K 벌크, 어, 혹은, 그냥, 전력 해제만 해서, 예, 편안하게 쓰겠다. 그러면, 9700K 벌크로 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11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A안에서는, 자, 좀 저렴하게, 견적을 내기 위해서, 펠릿, 슈젯, 2080을 넣었습니다. 예, 나름 이거 이쁘고요. 쿨링 완전 굿이고요. AS도, 괜찮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프라임을 선택을 했는데, 좀 저렴하게 하시겠다면은, 익스포로 쓰거나, 어로스 엘리트 쓰셔도 괜찮아요. 네, 오버가 어느정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수스 프라임 A가, 어로스 엘리트보다는, 오버가 좀 더 잘 돼요. 유통사는, ST컴을 쓰세요. ST컴이 정말 AS 잘 해주더라고요. 혹은, 진짜 오버를 좀 많이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탈자락에 오버리죠. Z390 타이치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MSI 보드들은, 요 과격때부터는, Z390 보드는 비추합니다. 전부 다 피판모스패스 샀어요. 갓나이크 빼고, 전원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뭐 고민하지 마시고, 삼선 램을, 놔줄 때가 되었습니다. 튜닝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성능을 위해서, 3200 무조건 들어가는, 티퍼스, 예, 요 튜닝램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델타 램이, 생각보다 보기에 이뻐요. 마찬가지로, SSD도, 이제 웨스턴 디테일로 놔주시고요. 삼선전자로 가세요. 삼선전자 에보가, 진짜 분량률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예, 성능도 무난하고, AS도 괜찮고, 예, 괜찮습니다. 좀 여유가 됐으면, 이제, 에보 플러스로 가셔야 되는데, 요건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어, 맵노딩이, 잦은 게임을 할 경우, 약간의 체감은 하실 수 있어요. 가격은 한 3, 4만원 더 비싸요. 그리고, 안텍, 엣지 프로 있잖아요.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어, 그, 대체품으로, 시소닉 제품 가셔야 돼요. 포커스 골드 요거는, 10년 AS 해주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캐피시터가, 약간 더 상위급이에요. 그래서, 피크치, 출력 버티는 정도가, 조금 더 좋습니다. 뭐, 품질이 큰 차이가 나진 않은데, 예, 어, 포커스 골드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2, 3만원 더 비쌀 거예요. 케이스는, 아까 위에 얘기했던 케이스, 고대도 갑니다. T500이나, MB511, 자, 그럼 견적이 어떻게 나오냐. A형 같은 경우에는, 8700K, 2080, 튜닝램에, 860 에버에, 안텍 골드 놓고, T500 케이스를 넣었을 경우, 그럴 경우, 220만원 정도 나온대요. 여기 뒤에 빠졌는데, 음, 쿨러가, 포함이 됩니다. 어, 제가 깜빡입고 안 넣었는데, 쿨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K 버전이니까, 적어도, 겜맥240, 이 정도는 추천드려요. 여기 뒤에도, 제가 깜빡입고 안 적었는데, 이것도, 겜맥240, 추천드립니다. 예. 어, 비안 같은 경우에는, 9700K에, 예. 그리고, 2080TI를 쓴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00K, 2080TI, 튜닝램, 안텍골드, MB511, 그리고, 겜맥 쿨러. 예. 겜맥 쿨러 정도 포함해서, 한, 280만원 정도 나올까요? 이제, 무제한 견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면, 어떤 걸로 사겠느냐? 예. 그러면, 게임 용도는, 9900K를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9700K 정품을 사고요. 벌크 사셔도 돼요. 갤럭시, 호프, 2080TI를 살 겁니다. 거기에, 마시무스, 아펙스를 살 거고요. 예. 이게, 레모버가 정말 잘 되거든요. G스킬, CL14짜를 사서, 이거 비다이거든요. 레모버를 추가로 할 겁니다. 예. 이거 3200인데, 잘 들어가면은, 뭐 4000까지 들어가고요. 못 들어가도, 3600은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 제품 쓸까요? 뽑기운이 좀 있습니다. 삼선전자, 에보 플러스로, 무조건 넘어갈 거고요. 5만원 정도 더 비싸네요. 시소닉, 플래티넘 파워로서는, 쓰려고요. 예. 골드 쓰나, 플래티넘 쓰나,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아우, 플래티넘 왠지, 제가, 롤티어도 플래티넘이거든요. 저에게 맞춘 파워인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자. 음, 쿨마, 케이스, H500M, RGB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게, 쿨링이 거의 공랭 대장급이고요. 생일새도 이쁩니다. 예. 꼭 케이스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대신 가격은 30만원 정도에요. 이 제품인데, 전면 유리는 메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쿨링 신경 안쓰셔도 되고요. 전면에 200mm, 풍압이 130에 가까운 제품이 두개가 들어와 있어요. 후면에는 RGB가 적용이 안됩니다. 요거, RGB펜 따로 사는게 좋아요. 상단에 웬만한 수냄쿨러는 다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수냄쿨러 장착 없으시면은, 어, 쿨링 대장급이에요. 여기 뭐, 전면이, 아니, 상단에 유리로 되어있어요. 바람이 좀 안빠져나갈 것 같다 싶은데, 사실 요거 측면이 생각보다, 거리가 좀 되요. 틈이 길어요. 한 이 정도쯤 되요. 예. 지금 비스듬해서 짧아 보이는데, 그래서 바람 빠져나가는 구멍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요거, 쿨러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커세어 거, H115I RGB펜, 플래티넘. 요 제품이, 펜 수명도 길고, 펜에 RGB가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쿨링 성능도 준수합니다. 소음도 준수하고요. 총 합이, 한 450만원 가까이 나와요. 이건 로또 되지 않는 이상 사기가 좀 힘들겠죠? 예. 저도 사고 싶다는 생각만 할 뿐이에요. 오, RGB를 원한, 예. 뭐, 누가 그러시더라구요. 야, 딸쟁이용 하나, 하나 좀 올려줘. 이러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 용어를, 따로 정해놨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아수스, 어로스 익스트림이, CPU 오버는 잘 되는데, 램오버가 비교적, 똑같은 최상위 라인, 라인업, 케이스, 아, 케이스 참, 메인보드, 이쁩니다. 어, 기가바이트가, 이쁘게 만들어요. 어, 메모리도 아시죠? 원래 메모리는 풀뱅해야 이뻐요. 하지만 풀뱅하면 램오버가 잘 안되니까 풀뱅을 안하는데, 이거 안에 공갈램, 그러니까 더미램이 두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움직이는 램은 두개입니다. 두개인데, 나머지 두개는 더미램이에요. 풀뱅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쁘기도 하고, 풀뱅의 감성도 즐길 수 있구요. 이거, 어로스 메인보드랑 짝지으면 정말 이뻐요. 예, 이제, 우린 감성을 원한다. SSD도 뭐다? 예, 감성적인 SSD 골라드리겠습니다. RGB 적용되는 SSD입니다. 성능은 안좋아요. 오로지 감성을 위해서 삽니다. 예, 성능이나 품질 같은건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그냥 저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RGB, RGB. 이쁘잖아요. 예, 지르세요. 지르시면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파워 같은게는, 파워가림이 때문에 어차피 안보이기 때문에, 네, RGB 적용되는 파워가 있지만, 안 골랐어요. 케이스는 아까 전에 그 케이스 그대로구요. 예, 쿨러도, 아까 그 쿨러 그대로입니다. RGB가 적용된 쿨러요. 혹시나, 어, 쿨러가, 뭐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찍어드릴라 그랬는데, 제가 안찍어놨네요. 패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튜닝으로, 케이블에 RGB가 적용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하나 사고싶은 광섬유를 이용해서 상단에 LED가 들어와요. 뒤에게 전력케이블고요. 상단에 있는거는 LED 케이블입니다. 이뻐요. 진짜 튜닝을 위한 케이블이고요. RGB가 적용돼서 원하는 색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이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되죠. 뭐다? 지지대.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RGB가 있습니다. RGB 제품이에요. 리모컨도 있어요. 그래픽카드 지지대고요. 두개까지 지지할 수 있고 아니면 상하단에 같이 둘러서 지지할 수도 있는데요. 요 라인업 부분에 RGB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쁘죠? 이걸로 웬만한거는 다 마음에 들게 꾸미실 수가 있을까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이런 H500M 케이스가 후면에 RGB 쿨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추가해주세요. 140mm 펜 짝 맞춰서 요거 하나 추가해주시면 요거에 RGB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파워럴 제한 모든 제품이 RGB를 적용하는 완전 감성이 넘치는 제품이 될 겁니다. 원하시는 견적 오늘 다 내드렸고요. 이거 지금 제가 상당히 길게 얘기 드렸어요. 38분짜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몇만원 견적 몇 분인지 표결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거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기준이 3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참 뒤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테크를 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구형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가격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뒤면 최신 견적이 또 따라 올라올 테니까 그거 참조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뭐 딱히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설명할 거 어지한 건 다 했으니까 뭐 그거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제 영상 각각 부품별로 품질 비교해내는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싹 다 한번 훑어봐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요청하신 견적 다 드렸어요. 저렴한 견적 높은 견적 가성비 견적 RGB 견적 무제한 견적 다 드렸으니까 이걸로 한동안은 걱정없이 견적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 나오면 또다시 견적을 새로 내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만 신성주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